오, 길동 4거리, 장암봉 기종이 약 600m 앞 천둥 초교 입구에서 길동 생태공원 당면 무회전입니다. 길동 생태공원 당면 무회전입니다. 길동 생태공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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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음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스웨이 운전하세요. 잠시 후,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300m 앞에서 천중로 56길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06m 앞을 회전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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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